자, 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오늘 11시, 윤찬이 선수의 진영은 11시고요. 조일장 선수는 빨간색 저그 1시입니다. 네, 1시예요. 자, 어쨌든 그 17차 16강 B죠, 두 번째 경기. 조일장이 잡아내주고, 아, 커맨드 그냥 갖다줘야 될 SCV를 갑자기 비넬을 하면 더 찍는 바람에 약간 딜레 걸렸어요. 뭐, 이거는 뭐 작은 거긴 하지만, 윤찬이. 자, 조일장 1시. 뭐, 네오일렉트릭 서킷은 워낙 윤찬이가 승률이 또 좋았던 맵이었기 때문에 첫김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매치에서는 어떤 매치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목이 왜 이러지 갑자기. 아, 진짜 이상하네. 아, 귀신이 붙었나. 자, 여러분들 추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헐, 해를 품은 닭. 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저보다 한참 누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원별하게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닉 동급님께서 영상이 암스리고요. 내가 라이브 팡팡을 많이 해서 그런가봐. 아, 씨. 개빡치네. 어, 성가스가 올라가는데요. 졸장. 자, 심풍운에서 투해처리 뮤탈을 어,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뮤탈리스트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천합시다. 티카연기 감사합니다. 자, SV 내려오고 있죠. 아하하하하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돌다리입니다. 여기서 18개야. 감사합니다. 돌다리입니다. 여기서 18개. 감사합니다. 자, SC위. 아, 캡 안킬 거야. 홍명보 오쌈. 예, 스티커 한기씩 감사합니다. 배송상에 감사드리고요. 자, 아직까지 그 투해처리 레어의 상태는 모르거든요. 자, 저걸링 나오는 거 봤습니다. 이 코를 기다리는 거죠. 빠세이! 올라오자마자 두도록 패는 조일장이 저걸링들입니다. 좋은 리그 감사해요. 여기서 10개. 감사합니다. 코코미추 스티커 5개 감사하고요. 아, 이 스티커 한기 잡아내죠. 아, 10월 달에 그 스티디오 아, 원팩이 원스타를 선택했어. 윤찬이. 원팩이 원스타를 선택했어요. 아, 이러면은 조일장 선수. 아, 시드라스크덴이 올라가요. 자, 시드라스크덴이 올라가는 조일장 선수인데요. 자, 벌처 한기가 오는 걸 봤습니다. 벌처 보자마자 시드라스크덴이 올리는 거거든요, 조일장. 이거는 상대방의 레이스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발업된 저글링. 자, 벌처 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못해요. 입구 비어있어요. 아, 윤찬이. 네, 저글링들을 많이 찍어준 조일장입니다. 아, 센스 있어요. 아, 벌처 한기 보자마자 네, 지금 마린 주자도 적고 그러니까 저글링을 일부를 한 번에 팍 뽑아줬는데 이거는 조일장 선수. 아, 근데 SF 블록킹에 저글링들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벌처 한기 잡고 벌처 두기까지 잡고요. 아, 윤찬이. 레이스 한기가 지금 안 찍혔습니다. 아직 안 찍혔어요. 아, 머신잡 달리고 있는데 체제. 5분만에 1대1 스쿼를 만들어야 되는 조일장입니다.